나 왔어 왔어? 이게 뭐야? 술? 알겠지? 아휴 준비 다 해놨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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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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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.. 조그맣게 있어서 누가 보냐? 너보단 낫거든? 직설적인 거야 그냥... 아... 또 답다? 아... 진짜 머리 아파 한 잔 깔까? 아... 이제 시작했는데? 벌써? 벌써네... 에휴... 마시면서 쓰는 거지... 아... 언니 컵도 가져간다? 응 야... 마지막인데 좀... 맛있는 거 사면 안 되나? 응... 요즘 과자가 좀 비싸 아... 나 얼라 똥이 피자 야... 야... 드세요... 짠! 아... 짠해줘... 괜히 챙겨... 어떻게... 달아지질 않아... 그렇게 마시니까 물었지... 아... 어떡해... 달아지질 않아... 그렇게 마시니까 물었지... 그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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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우리가 외국인 같다? 뭐야... 뭐야... 그렇잖아... 티비나 유튜브 보면... 다 우리랑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같던데... 에휴... 뭐래... 취했어? 적당히 마셔... 근데 유서에... 뭐라고 써야돼? 그러게... 써봤어야 알지... 아... 나... 써봤다 유서 니가? 응 언제? 아... 그때 있잖아... 그때... 막... 아빠가... 내 교복집어 찍고... 미친놈처럼... 언니 뺨 때린 날... 그 날... 그래서 뭐라 썼는데... 그냥... 막... 아빠가 뒤졌으면 좋겠다... 세상이 존나게 밉다... 이렇게 쓴 거 같은데... 진짜 어렵다... 어렵지... 하늘 예쁘다... 하늘 예쁘다... 그러게... 날씨 존나 좋네... 하늘 예쁘다... 그러게... 우리... 딱... 하루만... 더 살까? 그래... 하루만... 하루만... 더 살아보자... 어... 시... 시... 나 죽을 거야... 이렇게... 이렇게도 못 살아... 이럴 때 정신 차려갖고 와요! 우리 하루만... 어? 딱 3년만 더 살아보고 딱 3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이대로면 같이 죽자 너 이대로 못 보내 언니에서 보내 그때도 이대로면 언니가 진짜 책임져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안 auto 안,' 안, 안.. 안 их 안 ti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